김영배 위원님 네 김영배입니다. 자료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예결인가요? 해서 원장님한테 전현희 위원장 최초 제보 일이 언제냐 그 내용이 뭐냐 받은 사람이 누구냐 실제 감사 일정과의 관계가 뭐냐 자료 제출하겠다고 제가 자료 제출 요구를 하니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시간까지 저한테 제출을 안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조은석 위원 보고서와 그리고 감사원에 제출했던 자료를 보니까 거기에는 일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국회에서 답변하신 걸 이렇게 감사원장께서 대놓고 뭉개고 지금 이제 와서 자료 제출하면서 거기다 슬쩍 넣어가지고 이렇게 자료 제출하는 행태가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원장 기억하시죠? 네. 그런데 당시에 자 잠깐만 자료 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감사사무 등 처리에 관한 규정 일체를 달라고 했는데 답변이 온 게 외부에 공개될 경우에 감사활동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해서 안 줬어요. 그런데 감사원에서 뿌린 보도자료를 보면 보도참고 자료에 여기 뒤에 보면 그 감사사무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써놨어요. 써서 본인들이 필요한 부분은 딱 공개를 하고 문제없다 이렇게 변명용으로 국회에는 도대체 이거는 우리 내부 규정임으로 제출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하는 게 어디가 있습니까 이게 지금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탄희 의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을 작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 자료 제출을 한 이 책자를 보시면 여기 보면 이미 복사 배포를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써놨어요. 저는 국회에 제출하는 자료를 행정기관에서 이렇게 제출하는 걸 제가 처음 봤습니다. 불법도 아니고 국회의원들한테 법사위에 자료를 제출하면서 임의로 배포하지 말라? 협박하는 겁니까? 아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회의료를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감사원의 행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 저희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답변 끝나고 해주세요. 조은석 의원이 지난번에 우리가 출석을 요구했는데 안 나왔습니다. 녹음 파일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안 했어요. 일부 내용을 요약해서 제출하긴 했습니다만 실제 녹음 파일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감사원 법에 보면 3조인가요? 감사원은 감사원장과 위원으로 구성된다고 되어 있고 따라서 감사원의 실체는 감사위원을 포함한 7명 감사위원이 감사원의 실체입니다. 나머지 사무총장 이하 모든 직원들은 행정사무처리를 위한 보조기구예요. 그런데 감사위원들을 노골적으로 급박하거나 감사위원의 회의를 노골적으로 방해하는 사무총장을 비롯한 보조기구들의 언행이 그 내용에 고스란히 담겨있습니다. 그것은 명백하게 감사원 법 위반이고 직권남용이 되다가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녹음 파일은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위원장님께 이 자료는 반드시 들어야 된다라는 요구를 다시 거듭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차피 나중에 국정감사를 할 거기 때문에 그때는 당연히 저희들이 다시 이게 쟁점으로 되겠지만 지금 넘어간다고 넘어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장님 답변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지금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아까 복사금지하라고 하는 문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이번에 회의록을 저희들이 사본 제출한 게 처음입니다. 그동안에 위원님들이 저희들이 감사위원회의 원활한 의사진행을 양해해 주셔서 감안해 주셔서 그동안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하에 합의가 됐을 경우에 열란만 저희들이 시켜드렸지 사본을 제출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게 앞으로도 지금 그런 그동안의 관례를 어떻게 할 건지는 앞으로 좀 논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그동안에 그런 관례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한해서 이번에 하도 논란이 위원회의 의사회의 내용에 대해서 외부에서 워낙 논란이 많아서 저희들이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린 거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의 관례를 좀 감안해 주셔서 가급적이면 복사 이런 걸 좀 하지 말고 위원님들 의정활동에만 충실히 반영해 주셔서 활용해 주셨으면 하는 취지에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노모파일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은 저희들이 회의록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거의 녹취록 수준으로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보시면 충분히 어떤 회의에서 어떤 얘기가 오갔고 어떻게 논의가 되는지를 다 알 수 있을 거라고 충분히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녹취 파일은 저희들이 그 회의록을 작성하기 위한 기초자료에 불구할 뿐이지 그거는 저희들의 정식 감사 자료도 아니고요. 저희들의 내부 자료도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자료를 저희들이 제출해 드리기는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사무처는 감사위원회로 감사원은 감사위원회로 구성됐다고 저는 지금 말씀하시면서 사무처는 감사위원회를 단순 보좌하는 보좌기구 보조기구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한 동의할 수 없습니다. 감사원포에 보시면 원장의 명을 받아서 사무처장이야 사무처에서 감사사무를 처리하고 행정사무를 처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다른 어떤 위원회 조직하고 달리 감사원은 감사원 사무처가 단순한 감사위원회 보조기구는 아닙니다. 감사를 실질적으로 감사를 수행하는 감사권을 갖고 있는 그런 기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래서 위원회에서 감사를 한 사무청장이 대표해서 자기 의견을 발휘하도록 의안을 설명하고 의견을 제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사무청장이 발언한 건 지극히 당연한 거고요. 물론 위원들하고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토론하는 과정에서 약간 의견에 대해서 논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무청장이 와서 발언한다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잠시만요. 이탄희 위원님도 그렇고 김영배 위원님도 그렇고 감사사무처리규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감사의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인에서는 잘 판단하셔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회 자료를 제출하면서 회의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복사배포 금지 당부 문구와 함께 복사배포를 좀 하지 말아달라는 자세한 내용이 또 밑에 참기포로도 좀 적시가 되어 있네요. 그래서 우리 김영배 위원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국가에서 기민으로 관리하는 기민문서의 법이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한테 자료를 제출하면서 행정기관에서 자 지금 아니 김영배 위원님 김영배 위원님 이거는 따끔하게 나무라야 됩니다. 이게 이걸 국회의원들이 무슨 뭐 마치 불법적인 행위를 할 것처럼 예단하고 불법적인 행위를 할 것처럼 예단하고 여태 여태 김영배 위원님 김영배 위원님 저 여태까지 감사위원회 회의록이 이렇게 복사를 해가지고 아마 배포된 경우가 거의 없었을 겁니다. 잠시만요. 김영배 위원님 회의 진행 좀 협조 좀 해주십시오. 제가 설명을 드리고 회의 진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마 전례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이례적으로 여야 간사님들께서 합의를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실상 지금까지는 비공개가 원칙이었죠. 아마 간사관 협의에 따라서 열람 정도가 아마 여태까지 관례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본이 되어서 위원님들께는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간의 비공개 취지에 맞게끔 자료를 잘 활용해 주십사하는 취지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사님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소병철 간사님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게 있습니까 네 네 위원장님 소병철 의원입니다. 사실 김영배 의원님이나 지금 다른 의원님들이 일부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어제 감사원에 갔을 때 기조실장 대리께서 이런 자료를 내놓는 게 처음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우리 의원들께서 이런 지금 사태 그러니까 총장이 고함을 질리고 감사위원과 또 충돌이 있고 이런 것도 처음 아니냐 그래서 자료를 요청했던 거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출된 자료에 배포 등에 대해서 주의적인 문구를 쓸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구가 좀 도가 좀 지나친 데다가 어제 저도 간사의원으로 가서 다른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마는 보통은 저희들이 이제 여야 간 합의가 안 돼도 국회의원들이 다섯 사람이나 갔으면 어떤 격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제 기조실장 대리가 나와가지고 말씀을 하니까 제가 거기서 기조실장 대리께 아침에 원장님께 이거 보고를 다 드리셨습니까 했더니 했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기본적인 취지가 감사원에서 단순히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무시가 아니라 국회에 대한 권위를 무시하는 걸로 지금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우리 감사원장이나 감사원 간부들께서 국회에 대한 감사원에 대한 견제 감시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한 인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런 부분을 위원장님께 말씀드린다는 점을 위원장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장님 저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감사원을 방문을 하셨으면 그래도 좀 책임 있는 답변을 할 수 있는 분들께서 응대를 해 주시는 게 맞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사실 지금 기획조정실장이 공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직무대리를 공공감사국장을 직무대리로 발령을 해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아마 기술실장 직무대리로 아마 응대를 했던 것 같고요. 기존에 전에도 박범계 위원님도 계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저희 원에 한번 방문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김영배 위원님도 오셨었고요. 그때도 오셔서 저희들 정문 앞에서 성명서 발표하시고 그렇게 하고서는 제 방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접견실에서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가신 적이 있어서 사실 이번에 이제 아마 성명서 발표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일단 면회실에서 그때도 기술실장이 처음에 접견을 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올라오시면 저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올라오시면 제가 접견실에서 뵈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냥 말씀을 나누고 돌아가셨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위원님들을 저희들이 홀대하셨다 하는 그런 의도는 아니었고요. 과거에 그런데 그건 그런데 진짜 제가 저기 10시 반에 오신다는 얘기 보고받고 그러고서는 제가 제 방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번에 오시면 제가 응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대접받지 않은 건 아니고요. 제가 박공개 위원님 그러니까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원장을 보자고 얘기하셨으면 아마 안내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마 그런 말씀이 없으시고 돌아가셨으니까 아마 그렇게 종결된 걸로 처리한 것 같습니다. 권채청 위원님 자료 요청을 요구하십시오.